저기로 갈꺼야. 가자. 응? 얘들아 가는거야. 저기로. 자 뭐 빠져나오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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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어! 좋네요. 아하! 진짜? 아하! 묻었어. 약간 너무 운이 오나봐요. 그렇거든요. 그렇지도 않구나. 에이. 공백해. 네. 또 이렇게 하죠? 아하! 돈? 시옷이네. 시옷. 공이 휘어 들어가는데. 왜 이렇게 공이 삐질삐질 많지? 삐질삐질. 삐삐질.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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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잘 신자! 아하! 그치? 그러게. 뭐라 하지도 못하겠어. 왜? 뭐라 해. 어떻게 하라고? 제가 언제 뭐라 합니까? 늘! 에휴. 정말 힘들어. 어우. 공이 좋은데. 과연 여기서. 높이를 칠 수 있을까요?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죠?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죠? 네. 아예 들어갔습니다.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칠하고. 그렇게 맨날 뭐라 그러면서. 맨날 들어가요. 아. 또 패턴에 있는 공이죠? 아하! 또 맞았어요. 이거 웬만한 빠지는 공인데. 정말 펼치니까?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말이지만. 브릿지를 가깝게 잡고. 큐를 가볍게 잡는다. 그렇게 친 것 치고는. 뒷공이 좋지 않았다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두샷. 지금 19점이에요? 그 점이에요? 19점이죠? 아. 헷갈렸네. 아. 헷갈렸네. 아. 헷갈렸네. 아. 헷갈렸네. 이렇게. 손가락이 5개 벗겨서. 10개가 넘어가면 헷갈려요. 20점인가 지금? 초구부터? 21점? 아. 그냥 세야겠다. 확장 얘기니까. 아. 이거. 데이터에 있는 부분이구나. 어? 뭐야. 다른 데이터네. 빅데이터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. 1점. 어? 약한데? 아. 22점. 맞어? 이게 또 맞았어? 참. 몸이 삐딜빼딜 맞아. 23. 4. 4. 1점. 5. 6. 네. 장착들. 장착들. 7. 끝났어. 끝났죠? 이번에야말로 끝났다. 8. 8. 뒤로 돌려야겠죠? 아니네요. 맞나요? 끌어놔요 이거를? 이걸 끌어. 왜 끌었지? 이걸 위해서? 이렇게 잘 써준다고? 이것도 끈다고? 에이. 베라스. 30. 그러면 다이자이? 어 맞네. 다이자이이네요. 쩝. 다이자이. 쩝. 다이자이. 다이자. 다이자. 사고전에 생폼이 계속된다. 야. 잔인 안맞았어. 기다려? 손에? 이거 이걸 묻힌다고? 야 내가 뭐지? 아 이건 아니지 야 그거 왜이래? 집중해 아 지금 약속이 좋네 아 좀 더 트위스트 해야겠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묻히면 묻혀고 아찔 아 이걸 묻히네 아 공립봉 잘 접죠? 굉장히 쉽죠? 텐트 버슨 쪽이 있죠? 아 아 아 아 이거는 조금 부지전에 세폭 단거 세폭 단거 오 야 이걸 내가 산톡기 산톡기 어디 어디 가 내가 뒤에 1점 아 아 이거를 한톡기 산톡기로 치다니 아 나도 점프 한번 해볼랬지 안되네 점프단거 심장이야 왜 이래 심기 다 빠지셨구만 아 작전단거 공 치자 아 이렇게 치면 있죠? 아 아 아 피부가 약했네 저기로 갈거야 가자 응 얘들아 가는거야 저기로 구워 구워 야 이건 아니지 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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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노를 일으키려 아 깜짝 놀랐네 아 원래 여기는 원래 잘 빠질라고 아 깜짝이야 1점인가요? 2점 오 멋있는데 아 저걸 놓치면 안됐었는데 아 아 내 운에 넌 아 왜 이렇게 치냐 왜 이렇게 치셨어요? 그 좋은거를? 그러니까 2개 2개 죽나 2 1 아 아 이게 왜 이렇게 치셨을까 내가 야 이거 왜 놓쳐 내가 이거 받아줄게 하 절대 안됩니다 그래 지금 쇠꼭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돼요 어? 망치지? 1 아 쇠꼭이 쇠꼭이 이거는 그거지 벽이다 생각하고 싶은데 2개 에이 알았어요 뒤로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안에서 들죠? 3개 아하 얘는 좀 떨어지는 않네요 세게 힘이 있네 그대로 그대로 아 같이 생각하자 네 이게 뭐야 이게 아 진짜 형 그거야 5점에 5점에 아하 또는 다쳤어 왜 이렇게 치지 5점에 5점에 아 아 그렇다고 뭐 질거 같진 않은데 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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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어 아 아 이거 안 죽어? 죽었네 아 미치겠네 이거 자신있게 쳐 알았잖아 알겠어 알겠어 팔아 다시 끼칠게 네 응원합니다 이거 아 아 이게 어디로 가 잘 들어왔는데요 야야야야 아 이건 아니지 에이 에이 뭐야 세게 10개 남았습니다 1 1 2 2 2 2 2 2 2 3 2 3 2 3 2 아 또 좋아졌어 아 2 1 2 2 1 3 2 1 이제 하나! 이제 하나! 이거 왜 이렇게 치셨네? 저 계속 얘기했어요! 둘! 하나! 이걸 쳐야 쿠션인데 그치 이거를 왜 뜯어놓으셨지? 미리 채워놨어요 쿠션 알았어 나 당했네 또 당했네 뭘 당해? 저 계속 말을 했었는데 아 뭔가 이쁜였지 이제 쿠션 이제 쿠션 알았다고 아 이거 평행이동법이구만 아 쉽게 말해 쿠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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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션